이거 거짓말 하는거지? 어 왔다 왔다 와 자 계단 대기하십시오 적의 침프쇼가 감지되었습니다. 아군의 무통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적의 침프쇼가 감지되었습니다. 아 잘못 갔다 아 됐다 가자 으악 페면 안돼 페면 안돼 렛츠기릿 아 오케이 어 뭐야 잠깐만 아니 저 저기요 어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아 알았다 아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아 아 여기 여기 아니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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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리 좋다. 한 번 문디. 한 번 문디. 뭐야. 안 돼. 포크하면 포크 안 돼. 이제 조용히. 어, 핑핑핑. 이방이다. 어, 이 층 뭐야. 샘톨인가? 샘 샘 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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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어, 포크 파워. 프리즈, 프리즈. 지옥에다. 야. 아! 뭐야! 나이스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나이스. 자 생기방 생기방 갑시다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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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운다 피운다 도hhh 구역 뷰티 아 acick 아 마이크가 꺼졌어요 Milp A directly 진짜 지금 찐맛 진짜 찐맛 갑니다 찐맛 나이스 개꿀 아 못해 이건 오지 말라는 거지? 어 왔다 왔다 와 와 나이스 나이스 어 개선 꿀잽이네 어 지하재패 한번 갈까요? 지하재패 지하재패 고고 오케 지하재패 고고 와 대박이다 이거 아 너무 재밌다 진짜 옛날에 였던데 이거 어 어ikum 이거 누구야? 자 걸렸다 걸렸다 뛰 뛰 뛰 뛰 뛰 뛰해야 돼 낚아온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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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상 선거에요 저기 복도물을 획득했습니다 언덕으로 셋 언덕으로 셋 기다리 강아지 뭐야 잠깐만 인카샘핑 아 쌤, 쌤 여깄네 와 아 문이 패배하였습니다 와 이거 지하자패 잘가는데 오랜만에 이거 써볼까? 계단뜨기 한 번 더 할까요 아니면? 계단뜨기 고고 계단 고 이거 스프레이 되게 많이 써도 됐지? 자 연막 하나 어 롤링이 지하가시는데? 자 이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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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다 래언니 오셨다가 아 근데 여기있다 이제 퍼프 와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와 대박 아 이거 큰일 났다 이제 헬이야 이제 헬 이제 공댈기래 자 과연 저희 첫판 첫판을 프리 첫판을 프리하게 해보죠 일단 한판 해보고 오 뭐지 계산 계단뜨기 왠지 할 것 같은데 없다 없다 계단뜨기 다 없어요 왼쪽에 있지 낚시 오케이 땜톤 오케이 다 돌았구나 네 아 아 2층 아 아 아 아 아 성촌 1개야 이번에 세탈 보고 여기부터 자 이제 이쪽으로 엠마 1 호 1 빙 1 뭐야 빙 내 놨다 TTT 됐다! 누가 이 사람 앞에 누가 와 굴다리 다 먹혔네 와 이걸 역으로 다 굴다리 먹혔네 주차에서 다 했구나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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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은 방송으로 저희 사다롤 사다롤 갑니다 아군이 탈병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어야지 어 우리 차 위에 있는 분들 설마 그 자리 아닌가요 그 자리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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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뭐지 띵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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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게요 띵두기 깠어요 가면 돼요 큰일났다 잠깐만 지금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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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폭이 왜 이렇게 떨어져 폭이 왜 이렇게 떨어져 불 때리면 안 돼 지금 오케 나이스다 대박이다 오우 오 오도 좋았다 이거 이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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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대3이면 뭐 무슨거 없죠 사다를 사다를 사다리하며 있었는데 저쪽으로 저쪽으로 일단 지하가 빤스런 창글 소리 졌다 졌다 울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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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완료 과거는 승리하였습니다 오 이거 졌다 나이스 나이스 요번에 일단 기본 기본 할까요 기본 저기씨 파악되면 바로 저희도 뭉치는걸로 네 렛츠 봉 오 주사장으로 미는거 같은데 개단개단 자 접수 받습니다 어? 쌤이다 쌤 쌤이네요 오우 넥스네스 아 5대5 펠프스크 18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? 펠프스크 18님 추천 감사합니다 별나님? 별나님 추천 감사합니다 뭐야? 핏따네? 1핏따 기방인가? 이제 2층 기방 내신 하죠 이제 기방이다 기방이다 자 2층에 삥 하나 흠 두개 고고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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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계산 기방이네 와 폭파 내려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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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폭폭 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 아 뭐 뭐 스팅핑핑핑 어 뭐야 아 나이스 아 2층 2층 디디디디디 하하하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으아 씨 확실히 이게 센탈이 어렵네 공격 진짜 어렵네 아 으아 아 이틴 카치! 잡았다! 버티! 와! 잠깐만! 센센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어! 불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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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나이스 와 아군이 승리할 때 겟린이 짱이돼 여기 사전 안가겠다 이거 와 계란들기 와 이거 어떻게 뚫냐 가자 아 안 돼 안 돼 이승 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꿀잼 꿀잼 약졌을까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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